방종하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해요. 비빔맛 고마워. 싫어 먹을 거야. 왜 그래 비빔마 왜 갑자기 발작해 왜 저래 쟤 비빔마 왜 그래 왜 저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저래 형이 좋으니까 그러자 갑자기 먹지 말래잖아 나한테 형이 공포게임하고 방종한다고 했잖아 먹기 전에 포도나 하고 먹어라 이 말이잖아 공포게임 할게 할게 비빔마 공포게임하고 방종할거야 순간 캠 맞추는 것 때문에 그랬어 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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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아 그만하라고 비빔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겠다 왜 그래 왜 그래 나 그거 할게 네가 하라는 거 한다고 응 왜 그래 와 무슨 올리브가 이거 한 개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데요 응 그러면 형도 이거 한 번 드릴게요 자 여기 앞접시 응 알았고 야 뭔 걸레 냄새가 입에 나냐 어디서 걸레 냄새가 입에 나는거야 어 걸레 냄새 나는데 어디서 나는거야 피자에서는 아닌데 네가 일어나서 치킨 냄새 걸레 냄새 나 썼어 네 일단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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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먹자 여기서 먹자 여기서 응 제일 중요한 콜라가 안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토핑 놀았다 샤발 토핑 진짜 미쳤어 여러분들 토핑먹어 어 콤비네이션 라지에다가 8,000아치 토핑 추가했더니 8,000아치 토핑 추가했더니 세상에 와 와 너무 두꺼워 오 음 음 음 피자 어디까냐고? 피자 만드는 집 와 완전 고기 피자다 고기 피자 슈퍼 콤비네이션 라지에다가 치즈 빼고 5,000원어치 토핑 추가 플러스 베이컨 플러스 피자 만드는 집 피자 만드는 집 피자 만드는 집이라 그랬잖아 피자 만드는 집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봐 봐봐 콤비네이션 피자 L을 시켜 거기다가 5,000원어치 치즈 빼고 토핑 추가하는 그게 있어 응? 그거를 추가를 해 5,000원어치 그 다음에 1,000원어치 베이컨 1,000원어치 햄 1,000원어치 페퍼로니 그렇게 한 거야 치즈는 그냥 슈퍼 콤비네이션 시킬 때 애초에 깔려 있지 짝 짭조루 짝조루 맛있지 피자 만드는 집 피자만드는집!! 아..씨발.. 피자..파는집이네? 피자만드는집이 아니라? 맞네.. 피자파는집 피자파는집이네? 미안해.. 흘리지마.. 흘리면 죽어.. 흘리면 큰 고통받는다.. 흘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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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최초로.. 최초로 피자가 치킨보다 더 맛있다 보통은.. 피자 한조각 먹고.. 치킨 먹으면 치킨이 훨씬 맛있고 치킨을 먼저 다 독내버리거든 근데 이 피자 존나 맛있네 흘리지마.. 토핑이 흘러내려 흘러내려 지금 토핑이 넘쳐 만드는사람도 먹을 때 토핑 많이 했대? 이랬을걸? 까지 왔거든 너넘의 피자가 징그럽게 생겼네 looks team team boost 토핑 봐.. 토핑 돌았어 지금 슉 음음음 음음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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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치킨 이는 집 두 기름 깨끗해서 치킨이 더 맛있음 피자 사장님 만들면서 고개 겨우 뚝냈을지 고마워 야 또 흘렀어 너 지금 방금 네? 여기 왜 흘렀어 여기 아 거기 흘린거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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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렀어 이제가 응 안 흘렀구나 토핑 흘러내려가고 토핑 그냥 토핑 맛 응 이거봐 토핑 맛 토핑 응? 그냥 토핑 그 자체야 토핑 응 응 응 응 응 왜이렇게 재미있어 형? 와 야 왜? 겁나 맛있지 않냐? 맛있어 토스트 너무 많아 왜 왜 그래 왜 왜 뭐 뭐 뭐 말을 해 말을 말을 해 말을 해 말을 말을 해 말을 말 말해 말을 말을 해 아이씨 왜 뭐 뭐 때문에 그래 비빔 아아 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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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아 말을 하라니까 말을 해 말을 왜 뭐 뭐 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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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비빔아 빠다 빠다 피자 파는데 어디야 빠다 빠다 샴 빠다 루 빠다 루 루 파고 피자 파는 집 피자 상호명 피자 상호명 피자 파는 집 토핑이 많으니까 토핑마다 존나 맛있지 두 조각 먹으니까 차는 돼요 원래 네 조각 먹잖아요 응 새우 드세요 드세요 집이나 고마워 와 토핑이 돌았다 이게 뭐 이게 뭐 관상의 조합 아닙니까 이거 뭐 진짜 피자 파는 집이라니까 와 콤비네이션 이해해야지 진짜 슈퍼 콤비네이션 제대로 먹는 느낌이다 보통 나는 페퍼로니를 많이 먹거든 근데 슈퍼 콤비네이전만에 그게 있어 슈퍼 콤비네이션에 꼭 그게 들어가거든 요 올리브 음 음 음 근데 올리브가 좀 과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좋은거야 그니까 그니까 진짜 피자 파는 집이니까 피자가 왔겠지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피자 파는 집이라 했다 시발 상호명이 피자 파는 집이야 라이프는 왜 살이 안 쥬니 래프는 왜 살이 안 쥬냐 드세요 와 이 피자 미쳤다 소핑이 이거 해야지, 맞지? 그럼요. 뒤에 빵 부분 먹는 것도 괜찮지 않아, 오히려? 전 좋아해요, 오히려. 전 이거 남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뒤통수 안 때리고 제가 먹어요. 빵 뒷부분 도우? 네. 아이고, 창이 돼가지고요. 정말 다 먹으면... 우와, 글레나? 형님, 아까 유튜브 중입니다. 아프리카 쌍 겸 자주 시청하겠습니다. 글레나 고마워, 2천 개. 고마워, 고마워이. 얘가 오전에 2천 개 쏘고, 나. 근데 아까 내가 존나 물어봤거든. 그거 없어졌잖아, 갑자기. 어. 야, 유튜브 시청자지? 그래, 아프리카 놀러 온 거. 그래, 환영한다. 근데 뭘 좋아해? 내가 하는 것 중에 뭘 좋아하냐고? 뭘 좋아해? 그랬더니 말도 없이 나가버리더라고. 일방적인 소통만 해. 갑자기 2천 개 쏘니까 원하는 거 해주려고 그랬더니 나가버리더라고. 형님 계속 재밌게 보겠습니다. 이거 나가. 일부러 들어놓고도 대답을 안 해. 사람 열 뻗치게 만들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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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피자의 생명은 햄이야, 햄. 그러니까 그 피자 파는 집 이름이 뭐냐고? 왜 이렇게 말비를 못 알아들어. 이 피자의 생명은 나 올리브가 좋아. 난 집에다 올리브 통, 올리브 병으로 돼 있는 거 따로 사가지고 막 포크로스 수셔 먹, 포크로스 수셔 먹고. 나 올리브 좋아해. 올리브 건강에도 좋아. 무슨 맛을 먹는지 모르겠어. 다닐을 먹으면. 아니, 맛있어. 냄새가 좋다니까. 은근히 먹으면 그 냄새가,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 약간 이런 거 있지? 식, 그 약간. 연어 먹을 때 동그라미 그 알 캐노피인가? 그거 있잖아. 캐, 캐토토비인가? 그거 있잖아. 캐, 캐노피? 캐스피? 응. 그런 것처럼. 도피님 혹시 비자에 도핑 추가하신 건가요? 캐, 캐, 뭐지? 그거? 연어 먹을 때 동그라미 그거? 캐, 캐스? 캐이퍼? 캐이. 음. 캐이퍼 맞지? 캐이퍼. 어, 캐이퍼. 캐이퍼 같은 약간 그런 거? 어. 단일로 먹으면 무슨 맛이지? 했는데 섞어서 같이 먹으면 이게 뭐야. 어우, 너무 맛있네. 이런 느낌? 딱 조합. 그 조합. 와, 씨발. 어우, 좋겠다. 어우, 이게 스토핑 막 쏟아지네. 쏟아져. 어우. 아, 피자가 무겁다. 피자가 무거워. 아. 피자가 무겁다니까. 토핑 때문에 너무 맛있다. 어, 토핑이, 토핑이 진짜 지린데니까. 한 조각만 먹어도 완전, 그치? 우리가 배고프니까 이렇게 먹는 거지. 캐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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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이퍼, 캐이퍼. 똥그런 거. 응? 콩 같은 거. 그거 연어랑 따로 안 먹고 그냥 혼자 먹으면, 그니까 연어랑 따로 혼자 그냥 그것만 먹으면은 냄새 이상하잖아. 톡 쏘고 그치 나는 이 올리브를 엄청 좋아해 올리브를 따로 사서 내가 올리브 어떻게 먹었었죠? 예전에 국물에다가 올리브가 들어있었어요 100개 정도. 피클 그거처럼 그거를 따로 먹었나? 모여다 곁들여 먹었던 것 같은데? 우리 먹을 때 살짝 데쳐먹었나? 내가 올리브 어떻게 먹었더라? 그냥 들어가서 포크로 찍어먹은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올리브 찍어먹었던 거 맞아 맞아 전 그만 먹을래 와 미쳤다 이거 한 개는 제가 늦을거죠? 어 와 이거 보통 피자는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되는데 아휴 안 돼 안 돼 와 이거 보통 피자가 원래 두 입만에 컸나요 재선에서 응 근데 이거 두 입으로 안 돼요 처음에 두 입으로 먹긴 했는데 진짜 토핑의 힘이다 야 백장처럼 드세요 왜? 신상하게 드셔주시면 안 됩니까? 대국적으로 먹어? 피자를? 뭐해요 이게 뭐해요 이게 야 근데 예 토핑 너무 많이 하긴 했다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과해요 진짜로 토핑으로 피자 한기를 다 채울 정도라니까요 진짜로 오히려 좋아 맨 뒤에는 저거는 뭐예요? 더팔로 윈 혈관 터지는 조합인데 진짜 잘 먹었습니다 음 음 야채도 많이 들어있고 음 와 진짜 너무 많다 양이 버섯에 베이컨에 치즈에 페퍼로니에 햄에 올리브에 양파에 마늘에 세상에 라면 따아 미쳤다 음 일반 콤비네이션 슈퍼 콤비네이션 에다가 8000아치 추가했어 토핑 음 음 라면 못 먹어 와 미쳤다 와 8000아치 토핑 레전드다 레전드 하나도 안 느끼해 와 와 그 옵션이 5,000아치 추가 그 옵션이 눈에 보이더라구 슈퍼 콤비네이션인데 5,000원 근데 가로 그려져있고 치즈 빼고 모든 토핑 왕창 추가 그게 5,000원이라고 돼있더라구 그거를 넣고 천원아치 햄을 더 넣었어 그리고 천원아치 베이컨을 더 넣고 나머지 천원아치 페퍼로니를 더 넣었어 그니까 이런 피자가 완성이 된거야 홀리쉣 홀리쉣 아 근데 그만 이제 그만 먹고 싶다 앞으로 한달동안 피자는 먹을일 없을거 같은데 네 그치 지금 막혔어 혈관 막혔어요 지금 에이 오바한다 시발 그정도는 아니야 이따 남으면 이거 다시 데워갖구 한개도 남김없이 쓱싹쓱싹 다 먹어야겠다 요거는 버팔로잉이잖아 아 아까워 버팔로잉 아 버팔로잉 개 아깝다 어 야 이거 이거 간식을 한개 주워 먹어요 옆에서 버팔로잉이야 이거 버팔로잉이잖아 이거 버팔로잉 너가 알아 버팔로잉을? 버팔로잉 음 와 짭조름하니 존나게 맛있네 싸가지없는 새끼 음 음 음 음 어우 짭조름하고 그냥 기름지고 껍데기는 음 쫄깃한거지 참 싸가지없는 새끼네 이거 음 음 먹고싶지 먹고싶지 버팔로잉 이거 맛있는건 다들 알거 아니야 무슨 뭐 간장에 한번 담근거 마냥 간 쫙 빼어져있고 음 껍데기는 그냥 음 쫄깃쫄깃하고 음 이거 맛있지 그 훈제향 음 살짝 매콤하고 아우 싸가지없는 새끼 맛있네 개자식 으흑 으흑 나 물티슈 하나만 더 주라 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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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삥 새삥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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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방송실 12제 넘겼다 너무 부럽다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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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없어 게임있잖아요 뭔 말이야 아 이거 지지기야? 응 귀찮네 으흑 씨발 캡 맞추기 일로와봐 너 방금 그 자리 계속 서있어 자 2차전 들어간다 시청자 고통주기 플러스 채팅창 냉동시키기 컨텐츠 시작할게요 네 급속냉동 조금 내려오세요 머리 네 자 캡 맞추기 컨텐츠 채팅창 급속냉동 컨텐츠 시작할게요 개새끼야라는데요 어? 개새끼야라고 그래? 네 나 개새끼야 jen 어 limited 머리가 없어져요 두개를 켰는데 gör klein다고 한개 켰까요? 그러면 개꿀잼 방송이며 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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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1개 개 어떤거죠? 뭔가 문제가 있어 지금 내 말씀 일단 문제가 주소는 아실까? 원래 했던 대로 다 원위치 시켜봐 이거예요 원래 했던 대로 응 그대로 해봐 그대로 해 네 실례지만 통화이신가요? 그대로 하면은 저도 그냥 완전 보세요 보세요 이거 완전 미친 얘기다니 얼굴 똥색 됐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어 아 네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5월 며칠자 네? 곡이 이거예요 어? 곡이 이거라고요 엑스블트 왜 이래 오늘 세팅 껐다 다시 켤래요 엑스블트?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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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껐다 켤 때 5월 5일자로 켜는 거 같아 왜 봐요? 또 넣어놔 머리 들이대봐 깨지진 않네요 왜 난 이게 그 투명으로 나온다 난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녹색이 강해서 그런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긴 아니 그치 오시오 아 색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